러블리즈, 러블리즈 여기는 바로 오키나와!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졸지 마시고 러블리즈와 같이 함께해요! 당연한데! 고려! 하루 지나고 또 내일이 오면 행복한 미소만 줄게요 이렇게 힘을 내요 그댈 지켜줄게요 내게 소중한 그대에게 좋죠? 이름이ody 부끄러워! 빨리 만나 뵙고 싶어서 제가 아주 끝나자마자 틈틈 연습을 해서 그대에게라는 힐링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와 잘해봤다 더 예뻐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잘한다 그대에게 누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타이틀곡 그대에게는요 저희가 1년간 활동하면서 팬분들이나 대중분들께 받은 사랑을 보답해드리는 의미로 저희 노래를 듣고 힘도 많이 내시라고 들고 나온 선물 같은 그런 힐링송입니다 러블리즈가 응원할게요 러블리즈가 안아줄게요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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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그대에게 뮤직비디오는 저희가 오키나와에 가서 촬영했는데 저희가 지금 겨울인데 오키나와는 또 따뜻한 계절이에요 겨울에 지치고 힘드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쪽 여름에 가서 저희가 여덟 가지의 선물을 담아서 이렇게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그런 온기를 선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랑 이행이 같은 경우는 바람을 담아서 이제 유리병에 바람을 담아서 가고요 다른 언니들이 뭘 담았어요? 저는 꽃을 담았어요 우린 소라는 들었어요 우린 파도소리 아니에요 카드소리를 넣고 불꽃놀이 하는 그것도 넣고 불빛도 넣고 선물을 포장을 해서 지치신 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zna Gil 박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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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